가수 강신 김혜영 네 안녕하세요 아이앤TV 라이브쇼의 진행을 받게 된 가수 강신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한 음악과 개성 넘치는 가수들이 함께하는 라이브쇼 금천구청 금날의 아트홀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? 김상희씨 노래 들으니까 힘이 나시죠? 네 바로 이렇게 김상희씨처럼 가역의 대선대부터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우리 신인 가수들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얼굴들이 멋진 음악을 선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슴에 우리 가요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죠? 그렇죠 멋진 라이브 음악을 선사해주신 우리 박혜원 악단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그럼 아이앤TV 라이브쇼 거침없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낭만이 깊은 노랫말과 신나는 멜로디 늘 청춘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김정수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이앤TV 라이브쇼 네 이번에는 점점 물이 오르고 있는 가수들의 무대라고 할까요? 네 그렇죠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마음과 귀를 자주 녹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 중에는 제 옆에 있는 우리 강신씨 노래도 들을 수 있죠? 네 먼저 꺾어넘기기 와 꺾어넘기는 창법이 아주 매혹적인 가수입니다 여러분 알다가도 모를 사람의 윤태경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워우우우우우웅 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